Q.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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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형, 지금 수상 소감 중인데 한 마디만 해주세요, 형님. 또 형을 보고 싶어하시는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, 형. 수상 소감 중에 나한테 전화를 하면 어떡하지? 그냥 무대 포로 걸어봤어요, 형. 형 밖에 없잖아요. 나밖에 없지. 잠깐 기다려봐. 자, 프로 바인드로 해볼게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조용히 해 좀, 아이 친구야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방탄진입니다. 정말 이렇게 또 상을,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게, 다 주셔가지고,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아미!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, 또 사랑하고, 그리고 우리 멤버들 항상 고생 많았고, 우리 멤버들도 너무너무 사랑해. 사랑해. 아, 그래요? 여러분. 뭐, 날씨가 더 추워져서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, 아프지 마시고, 몸 관리 잘하시고. 네. 그러면 이제 공식 석상에서 당분간 또 못 보게 될 테지만, 다음에 또 좋은 음악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